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5일 되네요. 오늘 개축일입니다. 소는 소인데 그죠? 검은 소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 복근번호는 1자 6자죠. 북쪽으로 가시고 금정옷을 입고 가시고요. 게일은 무의를 좋아하죠. 무게합합니다. 무인, 무진, 무호, 무심, 무술, 무자일 태어난 사람 좋아하겠죠. 오늘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 아주 예면적으로는 엄침하고 조용한 그런 사람들이고 내면적으로는 또 아주 정직하고 그죠. 아주 정반대와 행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 외유 내강이 되겠죠. 자 게일은 기일을 싫어합니다. 개기충이라 그러죠. 김여기사, 김이기의 기축일을 싫어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아주 머리가 좋거든요. 한의사, 의사, 간호사, 판사, 검사, 군인, 경찰, 검찰 식욕식당, 정기업,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관, 위, 부인과, 전립선, 탈모, 당뇨, 통풍을 조심 해야 되는 거리 일조네요. 자 오늘도 띠베론스에 들어가 볼까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개축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5일이고요. 양력으로는 2월 24일이 되네요. 자 봅시다. 짓띠볼까요. 자축합토죠. 오늘 성사가 많이 되네요. 사업운이 좋습니다. 금전운이 좋고 매매운이 좋고 이사운 좋고요. 수술, 아파서,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운 다 좋습니다. 여행도 가도 되겠죠. 오늘 연애는 보이지 않고 결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띠가 소나를 맞았는데 밥맛이 나가는 날이네. 그죠. 오늘 낮에는 좀 조심하세요. 구설수나 사고수. 낙상이 있습니다. 낮에는 좀 조용히 보내시고 밥맛이 나가서 해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범띠볼까요. 범띠도 오늘 약간 우울한 그죠. 탕화살이 들어와서 그죠. 약간의 구설수, 낙상이 있습니다. 사고수가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이시피싱 조심하시고요. 범띠님도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띠볼까요. 토끼띠로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아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매매, 우정밀액,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용띠 오늘 수건사업이 이루어지네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만사행통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네요. 범띠 볼까요. 사추가끔이죠. 역시 오늘 돈 많은 오빠에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습니다. 학업은 좋겠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주거 원진이죠. 원진이 들어와서 이별 뒤에 오히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서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낮에는 좀 꿀꿀했는데 오후에 다시 섹시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연예운이 좋아지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쌓은 학업은 아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역시 충미충이죠. 오늘 이별수가 있고 약간의 구슬 있고 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이스피싱도 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소득이 가득하네. 사업은 금연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쌓은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유추 가끔 만나긴 맞는데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구슬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업은 매매운이 쌓은 학업은 아주 금연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그런 건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죽술미 산명사 개띠 볼까요. 개띠도 낮에는 꿀꿀해도 밥 마실 나가서 또 섹시한 여인을 만나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지고 매매운이 쌓은 학업은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슬이나 사고술을 좀 조심하시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이십시니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은 돈 많은 상남자가 나타나니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쌓은 학업보다 좋고요. 사업은 금연이 좋겠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금요일 되십시오. 팔봉쌤TV입니다.